강원도 화천에 있는 한 양돈농장에서 올해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농가에서 기르는 돼지가 확진된 건 꼭 1년 만입니다. 방역당국은 강원과 경기 지역의 돼지농장에 이틀 동안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먼저 G1 최경식 기자입니다. 화천의 한 양돈농장입니다. 어제 이 농장에서 철원의 한 도축장으로 출하한 어미 돼지 8마리 가운데 3마리가 폐사한 채 발견됐습니다. 방역당국이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 정밀검사를 벌인 결과 오늘 새벽 양성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강원도는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940여 마리를 비롯해 인근 농장 두 곳에 돼지 1,520여 마리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사육 돼지에서 확진 사례가 나온 건 지난해 10월 9일 경기 연천의 한 농가에서 발생한 이후 꼭 1년 만이며 강원도에서는 처음입니다. 예방 백신이 있는 구제역과 달리 돼지열병은 백신이나 치료제도 없어 양돈농관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밝혀진 농장이 굉장히 방역이나 그런 걸 잘하고 있던 농장이라고 얘기가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될 건지 모르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새벽 5시부터 48시간 동안 강원과 경기 지역의 돼지 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G1 뉴스 최경식입니다. G1 뉴스 최경식입니다.